신경쓰 8, 6, 7, 8 짠짠짠 찬무스 반갑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19일날 컴백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티저 영상에 나왔는데 포인트 안무가 잼잼 잼잼 이거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 포인트가 좋은 안무가 있어가지고 어! 일어나서 또! 다닐이 생각하는 포인트 한번 궁금해요 저도 자 5,6,7,8 다 출발 다 출발 다 출발 아니 스포일러 아니 스포일러 저 다 출발 이게 다에요 저희는 궁금해요 저도 자 5,6,7,8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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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